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뽀뽀입니다.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중국어에 대해 좀 설명해드릴게요. 다시 도보. 도보 도보 도보. 도보. 응. 응. 오. 굿. 첫째, 잔소리하다. 중국어로? 라우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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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우더는 동사에요. 잔소리 많다. 很多 라우더. 안 돼요. 很多 뒤에 명사 붙어 써주세요. 그러면 잔소리 많다 어떻게 해요? 很 라우더.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. 很 라우더. 아니면 아이 라우더. 아이는 사랑하다. 자주 하다. 아이 라우더. 아이 라우더. 我妈妈 아이 라우더. 我奶奶 아이 라우더. 이렇게요. 롯소 도 많이 사용해요. 少 라우더. 잔소리 얘기하지 마라. 少 라우더. 少 라우더. 你太 라우더. 你太 라우더. 필요 없는 말 많이 얘기했어요. 你太 라우더. 别 라우더. 别 라우더. 别 라우더. 이거에요. 라우더. 라우더. 잔소리하다. 둘째. 이런 경우 있잖아요. 요즘 뭐하니? 아무것도 안해. 그냥 집에 놀고 있어. 집에 놀고 있어. 어떻게 얘기해요? 왈 아니에요. 왈는 누구랑 같이 놀구나. 아니면 어떤 게임에 빠졌어요. 아니면 그냥. 진작 놀고 있어요. 놀고 죽이는 일이 왜요.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. 왈도 기술 기능이에요. 샌자 라고 해주세요. 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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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 반대말은 바로 바보다. 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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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은 아무 일이라도 안해요. 그냥 있어요. 샌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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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어떤 물건 사놓고 쓰지도 않아요. 그러면 이런 물건 어떻게 얘기해요? 샌지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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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샌자도 얘기할 수 있어요. 샌지핑이에요. 쓰지 않는 물건이에요. 이해시죠? 샌자. 왈 하지 마세요. 최근 샌자. 매실 좋아. 최근 샌자. 매실 좋아. 매실 좋아. 세 번째. 이런 경우 있어요. 저 HSK 5급, 6급 가르칠 때 학생들이 자주 좋아하는데 샌자. 샌자. 잠을 못해. 못 써. 뿌능시예. 뿌능시예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좋았는데. 뿌능시예는 뭐예요? 뿌능시예는 뿌능시예는 단 피파하는 말을 쓸 수 없는 거예요. 그거는 뿌능시예고. 문장은 쓸 수 없어요. 하고 싶었는데 못해요.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? 시에 부추라이. 라고 해주세요. 뭐뭐 동사 부추라이. 동사 부추라이. 하고 싶었는데 안 나와요. 시에 부추라이. 시에 부추라이. 잠을 서고 싶은데 못 나와요. 어떻게 시에 부추라이. 중국어 많이 배우는데 중국 사람 만날 때는 인사까지만 했어요. 다른 말도 못했어요. 그땐 어떻게 얘기해요? 시에 부추라이. 시에 부추라이. 시에 부추라이. 라고 해주세요. 동사 부추라이.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뭔보요? 뭐뭐 부추라이. 앞에 동사부터 쓰면 돼요. 예를 들면 똥 사고 싶었는데 똥이 안 나와요. 라시. 동사는 라예요. 르. 그쵸. 라부추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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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시죠? 애매하다. 중국어로. 애매하다. 맞아요. 좀 애매해요. 실수 어디에요? 다 실수 했어요. 애매했을 때. 중국어 배우는 한국인 만날 때는 애매했을 때마다 거의 다 틀렸어요. 애매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해요? 거의 다 남녀 관계에 대해 사용해요. 남녀 관계 아니라면 쓰지 마세요.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 나는 그 남자 좋아했는데 그 남자 나도 좋아해요. 여라도 자주 했는데 그냥 고백 안 해요. 그냥 영례하지도 않나요. 남자친구 여자친구까지 아니에요. 그냥 친구보다는 좀 도칭내고. 남녀친구보다는 좀 복족해요. 그런 관계는 애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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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시죠? 어. 워맨. 그 사람과 삭겼어요? 아니에요. 그냥. 워맨. 워맨. 얘기할 수 있어요. 워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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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. 이 노래 들어봤어요? 아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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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거. 아이유은 상황에 따라서 다라에요. 그거는 진짜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. 지금은 그냥 아이유 이 단어 그냥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. 그리고 어색하다. 어색하다. 깡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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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관계에 대해 깐가 얘기하면 다 괜찮아요. 거의 다 많은 거예요. 그 사람과 있을 때 진짜 좀 어색해요. 허다자이시여야 참깐. 허다자이치여야 참깐. 하지만 중국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해요. 헌깐가? 아니에요. 말투 어색해라고 얘기하면 깐가 아니에요. 불자용 하다라고 얘기해주세요. 不自然 아니면 有点怪 有点怪 怪는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有点怪 그냥 感慨 이 단어는 인간관계 사랑과 사랑 사이에 사용하면 돼요 다른 데 사용하면 感慨 쓰지 마세요 안정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라거든요 표정이 어색해요 표정이很 感慨도 돼요 이것도 많이 사용해요 표정이 어색해요 표정이 어색해요 표정이很 感慨 이거 괜찮아요 또 내일 가기 힘들어요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가기 어려워요 이런 말투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? 好像 应该 난 레 아니에요 뭐뭐 할기 어려워요 뭐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말 나올 때는 거의 다 거절할 때 하는 거잖아요 거풀할 때 그럼 거풀할 때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투는 어떻게 표현해요? 공파 써주세요 공파 동사뿌려 공파 못 갈 것 같아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공파 추뿌려 공파 추뿌려 거절할 때 이 말투 딱 좋아요 예의 있고 또 태도 좋아요 내일 수업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공파 상불려 공파 상불려 크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파 뭐뭐 불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뭐 할기 어려워요 공파 동사 불려 거절할 때 많이 사용해요 두 쪼 쪼 쪼 쪼 사실 이거 간단해요 대부분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쪼 뒤에 장소 넣어주세요 어디 가요? 쪼 도수관 쪼 찬팅 쪼 쪼 쪼 장소 있어야 돼요 쪼는 뒤에 장소 사 필요 없어요 쪼 보다 쪼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신호 등 기다릴 때 파란풀 들어왔어요 그럼 앞에 차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? 다 부취 아니에요 쪼 어디 가? 그 사람 어디 가는지도 몰라잖아요 장소 필요하거든요 그 차가 안 가요 그러면 다 부쪼 라고 얘기하면 돼요 부쪼 빨리 가세요 빨리 쪼 빨리 쪼 쪼 쪼 앞으로 가세요 쪼 다 쪼로 해주세요 쪼 그때 쓰지 않아요 쪼는 진짜 영어 꼬랑 많이 비슷해요 영어 꼬 얘기하고 싶을 때 거의 다 쪼요 렛츠 고 꼬꼬꼬꼬꼬 쪼쪼쪼쪼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?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업 원하시면 매일 보내주세요 짜잔 잠시 후 혹은 한편 parchment 너무 얘 너 This 가득 맛있어 텍 defines 더 역시 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